스님 맞죠? 저는 바로 승단 뜹니다 한판만 이기면 돼 안떠? 실화니? 진짜? 안떠? 헐 제가 총 먹은 점수가 8점인데 안 뜬다고 알겠어요 열심히 해야 좀 될 수 있나요? 나이스 슈골 좋았고요 발목 급파이 헐 상단에 빔 부엇 슈골 잘 깔아놨죠 예아 좋아요 신난다 교수님 공디 팡팡하러 가는 중 하단 헐 대박 슈골 깔걸 병역장 뼛꽝이죠 그래도 스탑 뭐죠? 교수님 그냥 아예 해놓고 저걸로만 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스탑 차스카이 벽이죠 벽광패랑 벽광패랑 벽광패가 만나면 게임이 이렇게 터져요 오른잡기 원투 풀 차스카이 교수님 공디 팡팡 예아 신난다 나이스 베이앙 안되고요 원투 풀 빰 빠밤 딴선 저도 딴선있죠 네우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이죠 벽역장 아테크를 벽으로 끌고 가는 우리 교수님 어퍼 노하 풀 광 우와 밝기로 굿바이 예아 궁디 팡팡 벌써 끝이야? 방금 살짝 내정지 왔었죠 밝기 전에 방금 전에 레디를 몰 틀리셨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교수님은 레디 심리전 진짜 싫어하시네 미크를 진짜 미치도록 깔 겁니다 레이지 터지면 올라가야 해요 깨착이 안되고요 샤프 짠손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원 안되네 빰 빰 어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끝 안되네 죽고 어우 됐다 스볼 발동이 생각보다 빠르렀네요 다행이에요 지난번에 나랑 좀 다르실꺼야 교수님 페스퍼스 원 투 실탠 타단 원 파스카 우와 원 투 따다 투 풀첸 좋아요 크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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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구 바이 스볼 그냥 지른거죠 원 원 나이스 밟고 안되네 파스카 파스카 퍼스리가 확정 파스카 원 투 위드 샤프 노우 톡 에어레이드 망했다 하하 죽고 플래싱 쓴다는게 이렇게 됐네 교수님 또 사기치신다 그죠 아니야 하하 버스틸 있었어요 바보야 죄송합니다 원 투 풀 슈돌 파스카 이 원 투 원 투 헌팅 실태 나이스 뭐하는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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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되구요 노 퓨 퓨 퓨 퓨 약사가 이곳에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전 덕분에 악마의 가면을 다시 쓸 수 있게 됐네요